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은 살아있기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 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자가 된 아브라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아담의 후예로 실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전 1991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산자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산자가 되는 길은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래는 갈대와 우루에 살고 있었죠 이 갈대와 우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난한 땅으로 다시 옮기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갈대와 우루기 때문에 갈대와 사람의 땅이죠 이걸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너희 시방과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이 땅이 보러 가나한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도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갈대와 우루에서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와 우루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란으로 옮겼다가 마지막에 가나한 땅의 세겜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가나한 땅 세겜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산자인 멸기세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기세댁과 산자인 멸기세댁과 연결이 되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산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세요 살렘왕 멸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산자인 멸기세댁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천지에 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지 1을 멸기세댁에게 주었다라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멸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11조를 받았죠 원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 낮은 자는 아브라함이고 복을 빌어줬던 높은 자는 멸기세댁이다 분명히 멸기세댁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기세댁을 산자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세요 멸기세댁에 대해 말씀하면서 생명의 끝이 없는 분이다 생명이 끝이 있을 때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 끝이 없어 영원해 그러므로 이것은 멸기세댁이 산자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항상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이지파의 제사장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제사장이지만 멸기세댁은 영원히 산자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에도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이지파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은 거죠 저기는 멸기세댁은 산자라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0편 4절에도 멸기세댁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차라는 것은 order 또는 line 아닙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줄 그러니까 멸기세댁의 줄은 산자의 줄이라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의 줄이라는 거예요 또 10편 기록을 보면 10편 110편 4절에도 너는 멸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61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자인 멸기세댁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자인 멸기세댁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멸기세댁에게 복빔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산자임에게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산자인 멸기세댁에게 복을 받음으로 연결됨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멸기세댁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히브리사 7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원한 산자이신 예수님의 라인에 연결됨으로 우리도 영원히 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산자인 멸기세댁에 연결되어 산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됨으로 영원히 산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멸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멸기세댁과 연결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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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